안녕하세요 생활코딩 이고잉입니다 생활코딩과 구글이 함께 만든 코딩 이야기 3기를 모집합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코딩은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활동이에요 온라인 강의는 장점이 많습니다 싸고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하여튼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지속되기 어렵고 특히 제 목소리 때문에 많이 졸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만의 결합한 수업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코딩야학이에요 코딩야학은 생활코딩의 새로운 대표 수업인 웹1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 4시간 분량의 온라인 수업을 공부하면서 웹을 지배하는 기술인 HTML과 정보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동작 원리를 살펴봅니다 이때 혼자 공부하는 고립감을 낮춰 드리기 위해서 진도표를 만들었고요 진도표를 보면 같은 것을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우들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자신의 진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현업의 엔지니어들이 라이브 방송, 채팅, 댓글과 같은 것을 통해서 기술 지원과 진로 상담도 해드려요 완주하신 분에게는 수로증도 드리고요 수업을 완주하시면 세 가지 타입의 완주자들이 생깁니다 교양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만큼만 딱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코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본질만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본질을 좀 탄탄히 하신 분들은 보다 혁신적인 것을 배워야 될 것인데 이 각각의 타입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전 세계인이 새로 시작하는 1월의 코딩 예약과 함께 정보 기술의 본질을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완주하겠다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작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수많은 시작 속에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 완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많이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딩 예약은 코딩 예약대로 여러분이 완주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